P.I.T. P.I.T. 난 유패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을영상은 이공일공일공대기라는 겁니다 몬스터 20장 그 다음에 마법카드 10장 그 함정카드 10장을 지번으로써 2대기를 맞추는 건데요 일단 몬스터는 지정돼있고 그 다음에 마법함정 같은기는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일단 이 듀얼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님이 주최하신거구요 일단 몬스터는 엔젤님이 정해주셨고 그런 다음에 이 정해진걸로 마법카드 10장! 함정카드 10장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결을 맞추는거이다 보니까 일단 덱은 저는 이렇게 맞췄는데 엔젤님도 어떻게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엔젤님이 방 만들었다니까 다시한번 이제 새로고침을 눌러가지고 보면 되게 왜냐면 방이 많다 듀엘! 많은것 좀 들어오셨네 예스! 액트는 금지다 네 액트는 금지에요 몬스터 잘나올거에요 너무 잘나오네요 허허허헣 점! 대조녀는 숙련된 흑마술사를 소환 와... 1900 1900이다네 엔드! 하지만 저도 1900입니다 흐어허허니 미뤄전이라니 헉허헉 헉헉 헉 헉 드로우 아니 님 네 저도 1900입니다 흐흫 1900점 에크쏘오 승민들의 흑멋을 썰어 승민들의 흑멋을 썰어 격파 얘네들 한번 효과 써보고 싶어서 이거 했더니 얘네들끼리 싸우네 얘네들끼리 싸우네 희후 흐흐흐흐흐흐흐흐 도대체 여기서 가장 강력한게 승민들의 흑멋을 썰어 아님? 어 아님 아님 그니까 일방선화기 좋은거죠 이 중에서 아니 수벽이 최.. 최대 아마 1900일텐데 과연 나는 3분 1 좀 구워지니까 저는 폐조전하는 승민들의 청마도사를 소환 암흑기사에 관계야와 불덩베지션 배드페이지 승련된 흑마술사로 어택 버틴다 아니 승련된 백마술사 백마도사 흑 청마도사로선 이길 수 없다 앤드 오 이거 뭐냐 흑마술사랑 백마도사랑 그 다음에 청마도사는 딱 중간이네 생각해보니까 설마 자폭을? 네 흐어어엉 페일존자는 부러진죽두를 발동 피디의 존자는 흑마도선택을 지정 카운트 1식상입니다 그런 다음 치룩의 파워스톤을 발동 마르카는 이동식능수로 승인의 백마선택 지정 그 다음 승인의 청마도수의 효과를 발동 피디의 존자는 백마선택 지정 카운트는 3 백마선택 효과를 발동 아로하리오 버스터블레이드 저렇게 될 짓이야 가다! 버스터블레이드로 자신의 숙절을 자신의 몬스를 공격해라 승인의 흑마도선택 그나저도 나 왜 마법이 안나와 흐흐흐흐 마법 감정 다 나오 엔드 저 종류별로 다 나왔어요 저 몬스터 만났어요 에헤헤헤헤헤헤 기울이 안들어 오! 이걸 이들 위해서 줌었지 황금빛죽독 다시 치룩의 파워스톤의 효과를 발동 이 카드에게 옮김 흑마도선택 효과를 발동 아다하리오 블라크 매지션 그런 다음 담요개단지 다스장에 다시 덱으로 되돌립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블랙골나무가 어떻게 돼요 헐 어 희망은 내비게이션적 게잇 뭐냐 메션적 네비게이트 블랙메이션을 특수소환 그런 다음에 숙련된 정마술사를 소환 좋아 뭐든 뭐있냐 마도술사를 소환시켰다 버스터블레이드로 어택 하지만 드래곤적이 없어서 버스터블레이드로 고기 으아닛 블라크 매직 어 잠시만요 스카이프 소리 꺼야겠다 마지막으로 블라크메이션을 어택 다 데미지를 붙였어 헤헤 제승부 나한테 어떻게 데미지를 어때요 이 덱 너는 그냥 재밌게 했는데 저도 재미덱인데 님은 죽도있고 그렇잖아 죽도도 없어요 아하 간단자를 세트 전 폐의 존재하는 숙련된 정마술사를 소환 적 적 부러진 죽도를 장착 적 그 다음에 정마술사가 척척거리면서 두장을 드로우 다시 두장을 드로우 예스 정마술사 효과 발동 정마술사 효과 발동 데몬스완 배틀페이지 데몬스완 고기키 하하하하 메인페이지2 가다니얼 세트하고 톤을 종료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뽑지 못할까 이것이 바로 죽도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님이 뭐했니 이거 덱 맞추는 순간 칠흑의 파워스턴은 무조건 집어넣는데 왜 안 집어넣어요 나는 그냥 재미롭게 하려고 저도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건데 빨리 소환시키려고 나 빠르게 소환보다는 그냥 천천히 하는건데 아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데미지를 못줘 어 아까랑 비슷해 그는 저는 이 상태로 처음에 종교하겠습니다 어서 하시죠 어어 네 정마도사 어머 정마도사 설마 마법카드 세 얘기를 다 발동하는 체인지하였죠 어어어어 빨리 한 알 고르세요 으으 청마도사 참.. 참. 8백 되었어 흐헣 쓰잇닸서였어 으아닙 매신이다 삼팔백이 되어서 너무나도 좋아 설마 형아! 형아!! 그러게 으으으으으으으으하핰 으으으으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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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핰 아! 나 왜 데몬서 하지 있지? 앱! 어.. 뭐.. 그래서 세포 빼는 데몬서 하지있을까? 육망의 단지를 발동 가단자를 드루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신된 놈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승경대 정마술사 묘지의 존재는 청마도수 효과 발동 카운트 1을 쌓입니다 여기서 암흑기사 관약을 셀 쓰레기인가 그러게요 버스터블리드 가장 센거인 지르게 파워스톤 가라 승경대 정마술사여 데몬수원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라 자기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푸티뿌 푸티뿌 몬서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탐욕의 단지 발동 다시 아드보충을 다시 되돌린다 자기 몬서를 구경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우 아잠 피드 있어봤자 의미없는 것 자폭한다 편티뿌 나는 늦으러 가지 않아 잔 менее 늦으러 가지 않아 편티뿌 푸티뿌 프롬림 나 데몬수 하는적 없네 에덴전 님은 상금 몬서를 소환한적이 없잖아요 남아서 시키는 dire 5 5 5 7 에덴전 에라디아 바람 문다 저거.. 저거.. 버스터블레이드다 버스터블레이드 운을 가호받은 자다 내가 버스터블레이드 소화하지 않는 이상 어? 난 정확히 100댐으로 죽는거야? 그런거야? 정확히 100댐지로 그때도 없다! 100댐지 안맞는다! 한 번 더? 라스트 한 번 어 이거 재밌다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어 저.. 재미로 넣은 카드 드디어 나왔어요 축하 왜요? 욕망의 단지 제가 재미로 넣은 카드 보여드릴게요 뭐요? 바벨탑? 뭐요 이거는? 재미로 넣은 카드 어.. 님 님 네네 님 말이 옳아요 어.. 음.. 자 그럼 이 주말을 어둠스해서 블랙매지션이 저는 요도죽도 효과를 발동시켜서 갖고 가세요 황금빛죽도를 카운터 카운터는 둘 네번째 발동하는 사람이 데미지를 받지 하지만 내가 마법을 쓰면은 당신은 삼천데미지를 받을 준비 되었다 아니? 준비되었어요 받을 준비 카운터 세개 마법 카드만 발동하면 마법 카드 발동하면 삼천데미지야 치료에선 다이약해 나오는거 아닌? 흐흐흐흐흐흐 라이프 2천데미지를 받는 효과 치료에선 다이약해 빨리 마법을 써요 그는 쉬운 칸 제가 집어넣는 유니언 트랙카드 마력고갈 마력을 제거한다 요도죽도를 다시한번 장착 저돌죽이야 왕금빛죽도 저거 근데 신큐에 칸 되지않나 예 그걸 감아넣고 집어넣습니다 부들부들 됐다 어떻게든 했다 어떻게든 막았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야 고갈이다 엔드 레턴이다 드론 단 한장 단 한장의 칸트만 나오면 된다 어둠에 소소한 아 아니 요도죽도 효과 발동 2500은 똑같애 제가 가져올 카드는 부러진죽도 하지만 내가 한번 더 마법을 쓰면 소울 차지 이번에 말로 없단 말인가 내가 마법을 쓰면은 어 당신 또 세개가 되지 흐읍 어떻게 할까 싶다 드루우 함정카드 육망의 단지 눈치게임이 엄청 3000이 너무나도 크지 않은 너무 큰데요 나 이거 재미로 이거 두 장만 없는데 파워 없구데 3000을 지불한다 장차 0을 올리는 대신 3000 데미지를 받으셨어 으아악 대단해 카운터를 1을 올린다 좋아 이랬어 승윤은 흥망설수의 효과를 발동시켜 알아래요 블록베지션 아니 2500 두마리야 나는 님 어차피 님이 소울차지 발동시켜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그럼 카운터 1살 써가지고 뭐였죠 어차피 승윤은 적망설수 하나 더 있더라구요 에라이 뭐지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리지? 저는 여기 상태에서 못 때리지롬 엔디 못 때리지 아 나 이거 잘못했어 당신 날 때릴 수 없지롬 아 내가 실수를 하다니 저 정확히 2500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뭔데요 방금 그 카드요 바벨탑? 바벨탑? 나는 장클리블 엑시즈 드래곤 효과를 같이 한 턴 동안 블랙매지션은 은 여기랄chant panda Bol 진짜 겐지 효과 활동! 아 겐지 바빌탑 효과 맞았다 그래도 그럴 필요 없었는데 네놈의 죽도들! 하지만 끝날지 않았어 어후 더 내려? 이번엔 대본이 올려본다 왜 공격때 다 3천 이상인거죠? 대본으로 공격하나 2천 5백 데미지는가 네 뭐 여기까지 예 뭐 이렇게 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마력 카운터를 이용시켰던 이제 황금빛 뭐라고 하냐? 황금빛마도서덱이라고 하나? 덱이구요 엔젤님같은 경우에는 뭔덱이라고 해야하지? 잡 잡 잡 아니지 그거는 완전 그냥 엔티열마도지 완전 장제전이 있고 스위치히어로 있고 포스있고 도박까지 있어 심지어 이어집든지 지금까지 뵈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데코 플러스코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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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